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페 정석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리뷰 영상이 아닌 어 그냥 소소하지만 저희와 베이스볼 에서 준비한 그 이벤트가 한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월 9일부터 wbc 가 이제 예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저희가 이제 예측의 신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4경기 예선이 있는데 9일 11 12일 13일 이렇게 예선이 있는데 저희와 베이스 볼 어 홈페이지 메인 배너 이제 팝업창 이거나 아니면 상단의 혜택 이벤트 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벤트 창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 경기 동안에 참여를 해 주셔야지만 이제 그런 점수를 합산으로 해서 이제 가장 배점이 높은 분 1 1분 에게는 저희가 이제 막 베이스볼 10만원 적립금 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4 이벤트 적인 요소를 드리고자 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 저희 그 예측의 신 이벤트 팝업창 이나 이벤트 이제 카테고리 창을 통해서 한번 접속을 해 보셔서 업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매 경기 마다 저희 이제 와 페이스볼 에서 준비한 그런 뭐 퀴즈 라고 할까요 4 그런 응모 문제가 있는데 고거에 맞춘 배점을 통해서 이제 가장 상위의 배점 이신 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 한 경기 보다는 내 경기 모두 합산의 점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벤트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왓페 정석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